왔다! 이보란드! 도망가고 싶어! 나도! 이거 왜 기획한 거야? 이미 봐서 정차가 나타나고 나고 싶은데 안녕하세요! 니입니다! 오늘은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면 제가 곧 생일이거든요? 근데 생일 때 딱 하고 싶은 게 딱 하나가 있었어요! 이것입니다! 봐비 고투데바드! 할머니 코스프레를 하고 물러다니는 건데 에버랜드에서 하기 위해서 제가 같이 할 친구들을 구했어요! 또솔또호 예런림 억수나 신사정! 다들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다 찾아왔잖아!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 야! 생일 축제! 생일 축제! 네! 그렇대요! 야 쇼핑만 20만원 했어! 50만원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호텔을 잡았는데 여기 완전 수련회 마냥 침대 이렇게 또로롱 있어! 여섯 명이서... 아 이거 너가 쏘는 거야? 네요! 제가 쏘도록 할게요 이거는! 저스진을 한 명! 저 원래 손을 조용히 해! 손을 래요? 싫은 거야? 굿나잇! 어? 유난! 언니! 유난이네. 아우 나 약 먹어야 돼. 아우 비잖아. 아우 나 우리 집 둘째가 싫어하겠다. 둘째는 똑같이 생겼어. 아들이가 그냥! 둘째 먼저 가지 않아 쉬어? 너 둘째한테 이럴 거야! 당신의 할머니에게 픽을 하세요. 고양이 어디인겨? 이..이게 뭐여? 요즘은 할머니도 리치인겨. 혼자 가해준겨. 진짜돈이. 5번 할머니야. 찍어줘? 잘하려. 아 나야. 이거 우리 아들이고 붙여보려고 그래가지고 했잖아. 그럼 그건 아이씨. 자식자름 좀 그만하고 빨리 나와요. 그만 줘. 시끄러워가지고 못 살겄어. 뒷댕이 펴지겄어. 아우 적당해요. 할머니들의 은밀한 체크아웃. 당신도 잘해요. 이거 밑에 한 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거 수월이 할머니 그 저거. 키가 짝이야. 제발 아무도 안 탔으면 좋겠다. 안 탈지. 가위바위보. 오 개가 많아. 아 와 한 명만. 한 명만. 체크아웃까지. 체크아웃 금방 했네. 괜찮네. 아이고 빨리 빨리 하면 되고 그래 뭐 그냥 자기 하면 되지. 이게 얼굴이 왜 나오는 거야? 이거 이거 닦아볼까? 아이고, 빨리 본 거 이상하네. 아이고, 이거는... 아이고, 이거 두고 다니면 어떡해. 아이고, 진짜 정신머리 챙겨. 아, 빨리 와요. 금방 찐, 금방 찐. 치매요, 치매. 저 정도면 치매요. 지금 각자 차로 오는데 내가 지금 제일 빨리 왔거든? 아침부터 지금 무슨 이렇게 사람이 많아? 차봐. 나 못 나가. 캐리비앙 베이 가는 거겠지? 아악! 이야, 여기서 보니까 진짜 할머니 같네. 나는 무릎이 아퍼. 큰일이야, 허리 너무 아파. 그래도 아니니까 괜찮다. 도망가고 싶어. 나도. 벌써부터 미치겠어. 이거 왜 기획한 거야? 왜? 아니, 집방이 너 언제 될 것 같아? 이러고 왔어. 케이스 어디 거야? 이거 이번에 이거 하나 샀어. 이거 봐라. 그러니까 내 돈 주고 샀어. 아들이 안 사줘? 엄마가 그냥 사, 이러면서. 아유, 싸가지고. 무슨 난리, 난리. 이 아빠 닮아가지고. 아이고, 풀만 여쭤냐고. 아들. 아이고, 조커스. 용돈이 좀 적어. 매달 50만 원씩 받으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염장을 지수하세요. 아유. 제가 어르신 모시고 다니는 기분이랄게. 잘 부탁드려요, 예. 저 죄송한데 티스프레스는 연령 제한했어요. 아이고, 아이고. 예, 예, 들어가시쥬. 후바오유. 아이고. 플리비어 플레이. 지팡이 어디 꺼요? 예쁘네. 쿠 거시기 있잖노. 쿠 거시기가 뭐여? 거기서. 거시기가 있쇼? 그 거시기 있잖노. 거시기가 있쇼? 그리고 부러워라이. 약과. 아이고, 당 떨어질 때 채우지. 어르신 추체는 거 마당을 안 하는디. 예 예 예 예. 이빨이 다 썩었쇼. 확실히 유명한 사람이 왔다간 데라가지고 이래. 이 까리 좋아. 그 거기 내가 좋아하는 그 개가 있다고 했잖노. 영도? 아니 그 동영이. 동영이? 내 아들 같고 참 좋아. 자네 아들 같진 않아. 오늘 가고싶으신? 오늘 가고싶으신? 지구가 좋아? 지구가 좋아? 아이고 잘 마시보니까 기분이 나빠져 계단 조심해 옆으로 걸어야 안 넘어가 옆으로 걸어야 돼 아우 여긴 계단이 왜이렇게 편하네 유난이네 됐어 이제? 컨셉에 충실한 편 컨셉에 충실한 편 생일이요 아이고 진짜 왕년에 잘 놀았어 응 어떻게 하메 좋구만 왔다 아이버란드 깐깐하게 생겼다 깐깐하게 생겼어 너는 재능이 없어 기가 막히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요 약초요 이게 먹으면 죽어 영광 빨리 보고싶으면 먹는거야 로스베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밖으로 내미시면 정말로 위험합니다 특히 핸드폰 예 잘 걸렸습니다 예 낙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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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캡틴 무슨 문제가 생긴거에요? 여러분 여러분 저희 끊어놨어요 제가 앞으로 가려던 길이 사라지고 그런데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가려한 길이 사라지고 커다란 동굴이 나타났대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엄마 이거 멈출 수는 없어요 이거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이거 다 최저시급 받으면서 하는거에요 좋습니다 동굴로 내려갑니다 동굴로 출발 Là 슬퍼 아 이제 그래서 4개가 마의 굽이고요. 아리 나가실 때 소지 프로모습 말고 확인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머님들은 아이 많이 넣고 내리세요. 애가 다 컸어. 친구들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고생했습니다. 송박이 고생이 많구만. 그니까. 너무 최저씨 확인을 받는 때잖아. 아유 빡해 죽겠네. 그니까. 돈만에 너가 좀 돈 좀 줘. 시끄러워. TV 필요하잖아 그렇지. 비익스프레스 탈 거요. 탈 거요? 안 탈 거요. 타야 돼. 난 심장마비 와요. 연령 제한 있다든지? 난 신체 나이가 지금 50. 갱면 값 89요. 떨리는구만요. 나 진짜 심장 미쳤어 지금. 컨셉도 유지 안되는. 컨셉이 고다발이고 나 지금 자리야 죽어. 기분이 어때요? 죽을 거 같아. 고생하러 와요. 바로 다음이요. 안경도 날아가요. 시련이 와야되나요? 잘생겼다. 잘생겼어요. 시험해 보세요. 어디인가요? 네 오케이 확인. 그렇다면 우리 석시해주신 소진이 여러분들 안경 뽀뽀 보관해주시고요. 안경 뽀뽀 보관해주세요. 석참 모습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타트. 석참이 와이코요. 네 석참.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살짝 무서운데요? 나 지금 최악이야. 아직 안 높아. 어깨이 긴장 풀어. 너무 높잖아. 와우. 안우누. 멈추다 한 판매. 아 나는 조용히. 축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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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블람 봐바 처움이 빡ی다 확인 잘했다 어땠어 어땠어 애고 나 여긴 묘같아 타고라 아까 건너편에 있는데 인이버섯 정차가 다 탄로 나셨 git 웃긴게 난 이러고 있을 Suk't fácil 아무도 모르lo 난 모르고 디스크ła스 중심 차려 먹지나? 아노는 미친놈이라고 했어 그리고 이 옆에 꽃만 보면 환장을 하네 환장을 해요 내가 꽃같이 늙어서 그리야 너도 집에 가고 싶어? 네 고추같아 이거 너무 부끄럽다 어휴 유난이야 저 할머니들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저녁에 놓으세요 탈레스요 먹수나 한판만 연병을 하네 연병을 기가 막혀 기가 막히네 사진가가 아주 잘 찍었어 되게 잘 나왔네 유난이네 유난 밥 먹으러 왔슈 옛날에 이랬던 곳슈 옛날에 이랬던 곳슈 옛날에 이랬던 곳 60년 전에 60년 전에 이랬던 곳슈 여기 밥이 진짜 맛있었어요 70년 전 아니에요? 70년 된 것 같은데 그럼 나 90인지? 나이 속였잖아요 나보다 언니인지 많이 속였자녀 조용히요 그만 싸워 나 맨날 입만 열면 거짓 그만 싸워 사실 저 언니 미국도 안 갔다 왔죠 뭔 소리 하는게 유언비어로 깼었거든 미국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자꾸 그렇게 이상한 소리 하면 뭐요 사실 저거 머리도 유전 아니고 염색한 거래 흰색으로 뭔 소리야 탈색을 몇 번을 한 거야 그니까만 거짓 부른게 태슈 태슈 어허헣 참 좋다 여기 맛있겠다 어디 갔지? 뭐야 진수성찬이네 다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음 맛집이네 여기 원래 흰색 너 흰색 없지 않냐 피를 비켜라 하이 왜 이렇게 신났어 커피 먹고 밥 먹었잖아 한반도가 그 허링이 기운이 있거든 열리야 우메 우메 호랑이가 왔다 왔다 호랑이가 왔다 와봐 그렇지 하이매랑 사진 찍자 우리 여러분이 생일이신 거잖아요 네 아 그러네 당신의 부부 particulate 뒤덮어버렸다 멍순환 판매 다현동봉구 좋네 이삼 하ärke 야 이거 누가 타자 yeux 빠른데 근데 보자 어디 갔나 보자 où n 보자 어디 갔지 큰일 났네 왜 어떡하여 나 안 젖었어 거의 안 젖었어 다행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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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역시 젊은 피가 달라. 이제 뭐 본다고? 판드. 뭘 팔아? 맨날 고추만 팔다가 팔아. 고춧가루 잘 팔려. 왜 이래? 다행히 가. 반대국 매직쇼. 으아. 스바오 사랑해. 스바오 사랑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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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그러네 아이고 기분이 좋아 어때? 이뻐 이뻐 아이고 키도 작은게 아이고 아이고 스트레스러워 귀여워 아이고 하나 둘 셋 아이고 송솔씨 빠큐하는거 같아 노 야 잘한다 크리에이터로 살기 재밌어 아유 드브라 아유 돌아가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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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가 이렇게 자꾸 멍었어 아유 아유 다들 제 비임 맞춰주느라 감사했어요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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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신인지 생일인지 뭐라고 말하기 어려운데 아무튼 축하드리고요 다음번에는 제발 정상의 모습으로 한번 만나뵙는 걸로 새해 축하드립니다! 뭐야? 이게 뭣이에요 이거? 어? 이게 누구야 이거? 그러워 이거 이게 누구야 이거? 난 누구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이고야 여동 오세요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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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웃기다 발이 바이 바이 summer 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